일단 이제 이렇게 찜솥에다가 닭을 넣고 물을 붓고 끓이 끓이겠어요 끓여서 이제 한번 삶아서 버려야 돼요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물이 당기게 이렇게 물에 당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네 물을 국물을 보았습니다 우와 잘 끓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끓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끓어서요 한 20분 끓었는데 이제 산삼을 넣겠습니다 산삼입니다 큰 거 한 뿌리 또 이거는 아들삼 요거는 며느리삼 요거는 손자삼 뿌리는 끊어져서요 요렇게 손자삼 이렇게 집어넣고 네 또 은행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 음 또 밤 밤입니다 밤 밤 이제 마늘입니다 요번에 마늘 마늘 엄청 많이 넣었어요 엄청 많이 마늘 이제 대추를 넣겠습니다 대추 씨를 뺐어요 잘 끓는다 이제 닭이 어느정도 익어서 부추를 옆에다 놓고 이제 데칩니다 데쳐서 건져 가지고 싸먹겠습니다 아 삼 삼이 그냥 아주 살아있어요 그냥 산삼 산삼 백숙을 네 맛있게 꿇고 있습니다 부추도 옆에 있고 부추 건져야 돼 부추 부추를 일단 먼저 건져고 다리를 하나 건져 봐야지 우와 떨어졌어 다리가 이렇게 아 이렇게 산삼은 폭 다려지게도 안 돼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게